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모습입니다. 애연가로 알려진 것답게 책상 위엔 담배와 성냥갑, 재떠리가 놓여있는데 그 옆에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이 눈에 띕니다. 겉에 케이스가 씌워져 있어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확인은 어렵지만 모양과 크기, 두께 등을 고려해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이나 화웨이의 제품 등과 비슷한 형태로 보입니다. 제조사가 어디든지 어쨌든 폴러블폰이 맞는다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은밀히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김 총비서는 넉 달 전쯤엔 중국산 일체형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던 걸로 추정됩니다. 지난 3월 9일 화성 포병부대의 화력습격 훈련을 현지 지도할 당시 탁상에는 흰색 휴대전화가 사진에 포착됐는데 크기나 디자인 등으로 봤을 때 중국 제품으로 추측됩니다. 앞서 지난 2019년 8월에는 김 총비서 책상에 미국 애플 제품인 아이패드로 보이는 태블릿이 놓여있어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. SBS 민경우입니다. 김 총비서는 uma 인 dni 기술입니다. 김 총 lob 김 총비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